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 올해 1월에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매섭게 늘어나서 5G 통신 가입자 수 13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고개를 가우뚱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한번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가입자가 1300만에 육박할 정도면 정말 단기간에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가입자 수부터 좀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1월 기준 지난해 연말 대비 100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약 94만 8천 명을 뛰어넘는 최대 증가치입니다. 100만 명 넘게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5G에 사실 가입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죠. 그렇죠. 유도하게 되고.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첫 5G 폰인 아이폰 12 출시와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 효과로 인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초 졸업식이 있었고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선물로 IT 제품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만큼 휴대폰 선물이 증가하면서 5G 가입자 증가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 가운데 5G 가입자의 비율은 18.2%로 지난해 12월보다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5G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도 요금이 비싸서 망설였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박가영이 있고 한 달에 통신요금 얼마 안 내고 계십니까? 저는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요금은 굉장히 큰데 사실 휴대폰 요금만 해도 5G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좀 고가가 많이 나가죠.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통신사들이 올해 초부터 좀 앞다퉈서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가입자를 늘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기존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놨고요. LG유플러스도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했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인과 결합해서 5G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같이 내놨습니다. 자 이같이 지금 다양한 중저가 5G 요금제가 나오면서 5G 가입자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요금 인하도 사실 계속된 소비자의 요구로 나온 거잖아요.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5G가 대체 뭐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네레이션 5세대 이동통신을 뜻하는 게 5G입니다. 기존의 LTE보다 속도는 20배, 용량은 100배나 커진다. 광고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뭔가 엄청난 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정작 지하철 타서 혹은 버스 타서 끊기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빈번하죠. 제가 못한다는 소비자들 민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가입자는 늘었는데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5G 무선 기지국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무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무선국은 148만 427개국이었습니다. 서비스별로는 LTE가 전체의 65.6%를 차지했고 이어서 3G가 20.9%, 5G는 9.6%에 불과했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된 2G를 제외하면 망투자에 있어서는 5G가 아주 명확하게 꼴찌인 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LTE에서 5G로 옮겼잖아요. 속도가 20배라는 점을 전혀 못 느끼겠어서 느끼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좀 그런 걸 느끼는데요. 업계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3G나 LTE 기지국과 이제 막 구축을 시작한 5G 기지국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난해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이 좀 제한되면서 실내망을 구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기지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통삼사의 지난해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3사 모두 설비 투자액이 전년 대비 한 20%에서 3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설비 투자액을 예년 수준 또는 예년보다 좀 더 소폭 하향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5G 서비스 자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렇게 자리도 못 잡은 상황에서 6G를 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황당한 경우죠. 5G 품질 논란이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G다. 이통사들은 일단 기술 개발 경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6G를 점찍고 나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6월 삼성전자와 6G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LG유플러스도 카이스트에 6G 연구센터를 세웠고 KT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G는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무려 50배나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미래 먹거리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의 먹거리를 보강하는 일도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5G 운영을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하겠다고 이야긴 해놓고 과연 앞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를 쑥쑥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단어 들어볼까요? 클럽하우스 깔아보셨나요? 네, 전 클럽하우스 있죠. 목소리를 직접 하시면서? 그런데 한 번도 깔아놓기만 하고 공연하고 계신가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클럽하우스, 저희가 얘기할 때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반응 두 가지로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음성 채팅 앱 클럽하우스다. 이런 분과 골프의 클럽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클럽하우스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 개발한 쌍방향 음성 기반 SNS입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커 등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사용하면서 명성을 얻었는데요.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가입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60만 명 정도 수준이던 가입자 수가 올해 박가영 앵코를 포함해서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면서 나만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뉴스에서도 부쩍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네, 초대를 받아야만 그 어플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초대를 받으신 것 같고요. 시시콜콜한 일상 속의 농담, 여러 가지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우리 가족 얘기, 대화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처음엔 유명 기업인들이 모인 대화방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퇴근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 함께 노래를 연습하는 방, 정말 다양한 방이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하우스의 인기에 때아닌 중고 아이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건 제가 초대를 해봐서 아는데 초대하셨나요? 저는 왜 안 해주셨나요? 안 친해서요. 아, 그렇죠. 명확하네요. 설명해 주시죠, 계속. 네, 맞습니다. 이게 보냈더니 본인은 아이폰이 아니라서 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서비스, 보통 애플의 아이폰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 쓰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여기서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고폰 재고관리 업체인 유피엠에 따르면 중고폰 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 40만 건에서 올해 1월 46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거래액은 같은 기간 514억 원에서 849억 원으로 65.3%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중고 아이폰은 불과 3개월 새 거래 규모가 2배로 커졌다고 하네요. 업체는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만큼이나 세계 최고의 품질 향상이라는 내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호였습니다. 고용브리핑 36호였습니다. 고용브리핑 36호였습니다.